장봉도 주민들,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음 문제입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로 계속 소음 문제가 장봉도에 있었고요. 이게 바로 요즘에 생긴 일이 아니라 지난 정권, 지난주에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로 계속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미 집회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앞에서 했고요. 내일 모레 7일 날 또 집회 신고를 해서 또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으로 24시간 항공기가 뜨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뜨다 보니까 밤에 비행기 소음으로 잠을 못 자니까 거기 장봉도 주민께서는 낮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지나가면 창문을 닫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또한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가 건설이 작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해졌다라는 게 장봉도 주민의 집회 내용이고요. 요구사항은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소음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생존권 보장, 두 번째가 장봉도 전체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적자원 피해 보상입니다. 어적자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건설이 되면서 장봉도 근처에 뻘이나 그런 게 빠져나가면서 어적자원이 고갈됐다. 그런 부분에서 어적자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장봉도 주민들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모짜라듯이 여기는 여기, 1, 2, 1이. 구분을 해서 이분들은 피해가 있고 이분은 덜하고. 그래서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더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휴, 탁상 행전에 아주 표본입니다. 이 장봉도 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안 계시는데. 장봉 1, 2는 받고 또 1도 이제 일부분 받고 2, 3살이는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같은 섬 안에서 한쪽은 받고 한쪽은 못 받으니 섬 주민이 당연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쪽은 70데시벨이 넘어서 지원을 하고 이쪽은 70데시벨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럼 활주로를 바꾸든가 주민들이 떠나든가 물리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아니면 샤시를 정말 소음 차단되는 걸 하든가 근본적인 해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법은 쉽지 않겠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이 있는 한 소음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장봉도 주민이 또 떠나지 않는 한 또 소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제로 장봉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으면 하는 집회가 계속 있었던 이유도 있는데 또 장봉도 주민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서해 평화도로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정도에서 신도까지 가고 신전도에서 또 강화도까지 가는 서해 평화도시인데 그게 해주나 개선까지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지금 신도나 모도까지는 다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봉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도랑 장봉도랑 연도교를 만들면 자동차로는 장봉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수정은 자연 잡동세계는 최소한 수정을ändert точки에서 무엇인지 기억을 좀 아 richer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마주ließ을 보는 것들을 första повтор할 수 있는 캔따보다는 particulторов Kansas City Unilever 유지 gia motives 일전수는 무엇인지 혹시운 샵 frontal